소나무당 당원 소나무당의 9억 5천만원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이 중에 5억 5천만원 정도가 비례대표들의 공보물 비용 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3% 이상 원내 진출의 실패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혀 보존을 받지 못하고 저희 자력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가입해주신 분들에게 후원금으로 전환해주실 분들은 전환해주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예정대로 펀드 금액을 일정이자율을 보태서 환불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펀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또 기꺼이 후원금으로 전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4일까지 이 펀드를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차례대로 또 어떤 분들은 상환기일을 좀 연기를 시켜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후원이 되고 후원금이 모이는 대로 하나씩 차질없이 전액 펀드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또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rof doc clima 평근도 고마운 그룹 감사합니다.